1. 메이플스토리 대규모 여름 업데이트 하야이 한자입니다 드디어 2023년 메이플스토리 대규모 여름 업데이트 UAG 쇼케이스 관련한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일단 UAG 쇼케이스는 23년 6월 10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대략 5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잠실 SD 핸드볼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6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1부 콘서트와 2부 쇼케이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매일시는 23년 5월 15일 월요일 오후 8시부터 티켓 링크를 통해서 공개되는 예매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이며 1인 1매만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예매자 본인 확인이 진행되니까 꼭 가실 분들만 예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쇼케이스 방문 시 티켓과 더불어 예매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못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국 주요 CGV 지점 6곳에서 쇼케이스를 생중계합니다 CGV 생중계 티켓 예매는 5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에 CGV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12,000원에 예매할 수 있습니다 CGV 생중계 종료 후 CGV 매표소에서 참석한 용사님들을 위한 소정의 선물도 있다고 하네요 더불어 5월 22일 월요일부터 직업군 개별 포스터와 쇼케이스에 진행될 일부 콘서트 테마송 티징 영상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현장 티켓과 CGV 관람 티켓은 오픈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공지와 관련된 이벤트 페이지 URL을 고정 댓글로 남길 테니 더 자세히 살펴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활용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